안녕하세요. 아네스윤지입니다. 제 소개는 굳이 제 입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분들이 바로 해주실 거예요. 윤지가 친구가 정말 많아요. 여자친구가요. 그렇다면 윤지가 핫챗가 날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말 안 해도 아시죠? 토선생님 빼고 핫챗가 날지 오빠들 우리 윤지 언니 데리고 가면 정말 큰 복덩어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절대로 굶게시면 안 되고요. 밥만 많이 먹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윤지 언니 꼭꼭꼭 뽑아주세요. 예쁘죠. 정말 착하죠. 몸매도 좋죠. 운동도 잘하죠. 노래도 잘하죠. 제가 볼 때는 윤지윤다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로듀서팀 이단혁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윤지를 1위로 뽑아주시면 저희 핫챗가 날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곡을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저희 윤지 많이 이뻐이시고요. 윤지 1위로 해주셔서 같이 팀으로 이쁘게 이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들. 안녕히 계세요. 제 소개 영상 잘 보셨나요? 아마 저 안 뽑으시면 엄청 많이 후회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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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